마마? 왜? 왜 안 먹어? 아, 그걸 먹을 거야. 꼬꼬를. 알았어, 꼬꼬. 꼬꼬? 아, 피곤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리에이의 학교에 도착. 늦었다, 늦었다, 루. 가방, 가방. 아, 늦었다. 됐다. 안녕, 잘 갔다 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루아, 루아이. 안녕. 안녕. 친구랑 막 놀아, 안녕. 아내부터 두 딸까지 온 식구가 다들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시간. 이정수 씨의 하루 일관은 누구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빨래부터 개고 정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해요. 수건부터 소고까지 깔끔하게 접는 선놀림이 여간 능숙한 게 아닙니다. 다 했을지. 집안일을 하는 와중에도 가족들이 깰세라 살금살금 소근소근 비밀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둘째 로이. 아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일찍 일어난 딸이 귀여우면서도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을 개그로 승화시켜봅니다. 얼마 전부터 부쩍 아침잠이 없어진 로이 덕분에 더 높아진 육아 난이도. 이거 맘에 들어 아빠가. 발진이 난 걸까. 빨간 로이의 볼을 조심스럽게 씻어줍니다. 물을 켜자 이제. 로이의 아토피 피부염은 정수 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랍니다. 로이의 시선을 붙잡아두기 위해. 일단 장난감을 잔뜩 꺼냅니다. 잠깐의 평화가 찾아온 이 시간. 정수 씨는 서둘러 일을 시작합니다. 아침을 준비하려나 했더니 그릇을 꺼내 마른 행주질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도시락 식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미리 챙겨놔야지. 잠깐. 오늘이 목요일. 내 주문을. 간편복. 간편복. 오늘 간편복 보여줘야 돼. 이거랑 물통이랑. 요일마다 준비할 것이 다르다 보니 꼼꼼히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나면 반가운 아내의 기상. 온전히 사왔냐. 나도 안아줘요. 나도 안아줘요. 잘 잤냐? 여기 볼때기에 한 7, 8개가 생겼거든? 근데 여기가 제일 심하고 어떻게 자다 좀 비빈 것 같긴 한데. 저 약을 마시고 자는데. 그래? 좀 지켜보자고. 그리고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잘 안 찾아요. 워낙 아빠가 아침밥도 많이 주고 학교도 챙겨서 데려가지고 이거를 많이 했다 보니까. 제가 굳이 엄마를 막 깨우고 워낙 찾질 않아서. 저희 엄마가 지금은 좀 덜 하시는데 결혼 초에는 저희 집 왔다 가면 아빠를 잡는 거예요. 이서방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냐고. 당신이 날 때까지 설거지를 해준 적 있냐고 빨래를 한 적 있냐고 아빠가 전화하셔서 내가 누가 실망되게 못 살겠다. 이로이 맘마. 아뜨, 아뜨, 아뜨. 맘마 이거 비벼서 아빠가 밥을 막 했지. 맘마? 왜? 왜 안 먹어? 그걸 먹을 거야. 꼬꼬를. 알았어, 꼬꼬. 꼬꼬? 아, 피곤해.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전쟁. 밥 한 번 먹이기에 왜 이리 어려운지요. 아, 꼬꼬 맛있지. 꼬꼬. 일단 첫 번째는 인내. 인내. 그리고 먹으려고 할 때 주기. 이게 또 급하다 보면 자꾸 입에 있는데 주거나 먹기 싫은데 주려고 하면 싸우거든요, 서로. 먹고 싶을 때 주면 돼요. 두 딸 아이의 등교와 등원 역시 정수 씨의 몫. 잠깐만. 니에 잠깐 이거 들고 있어줘. 인전 벨트. 차로 가면 더 편하고 좋긴 한데 날씨 좋으면 자전거로 다니고 있어요. 이게 자전거로 딱 가면은 애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계속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준비됐나요? 네. 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 이럴 것 같아 봐. 네. 네. 두 딸을 앞뒤로 태우고 경쾌하게 달리는 정수 씨의 자전거. 평범한 내리막길도 미끄럼틀을 타듯 재미납니다. 이렇게 신나는 등굣길이 또 있을까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리에이의 학교에 도착. 되었다. 되었다. 가방, 가방. 아, 되었다. 됐다. 안녕, 잘 갔다 와. 안녕. 안녕. 매일같이 보는 뒷모습이지만 참 대견합니다. 다 왔지요. 이제 올 집 가자. 아빠 안 와? 재미있었지? 아주 뭐. 등이 따끈따끈한데? 비벼 stump에서 benefits. 띵동. 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 am. 안녕. 친구랑 막 놀아, 안녕. 안녕. 이 짧은 이별이 어찌나 안타까운지 쉽게 돌아서질 못합니다. 이게 들어갈 때 애가 살짝 엥 하고 울면 마음이 이렇게. 하지만 이게 좋은 마음과 됐다 넣었다 이 마음과 어떻게 이 마음이 되게 공존하는 마음이. 어려워 어려워.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잘할 거 아니까 즐거운 생활을 할 거야. 이제 가볼까. 전업주부를 선언한 지 어느덧 9년.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직도 아들의 모습은 개그 콘서트에 도구로 진짜 슈퍼스타처럼 서 있는 그 아들이거든요. 지금 또한 어머니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시 우리 아들이 연예인으로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예전보다 좀 덜 하세요. 그냥 이게 또 우리 아들인가 보다라고 약간 체념한 듯한. 내가 빨리 들어올 수 있을지 나와봐야 하니까. 나와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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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네도 출근하고 이제 오롯이 혼자가 되는 시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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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